트래비티 앨범 깡 방금 버전별로는 까봤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보니까 원진잡이인 것 같기도 해 이 앨범 두개랑 썬시크 앨범 하나를 깔 겁니다 여기에 최의 이름을 적으면 최가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발 강민이 나와 제발 강민이 나와야 돼 이거 cd가 진짜 이뻐요 이것도 이쁜데 개 이쁜 개손절 같은거네 안 섞었네 짜증나 안 섞었어 아 잠시만 중복이 얘 또 설마 일단 런이는 중복이고 위니 나왔다 다행이다 성민이랑 위니 이거 세개는 다 중복이거든요 다행인게 이거 하나 중복 아니야 그래서 강민이가 나왔어 앨범 몇개 깠지나? 다섯개? 앨범 다섯개 갔는데 중복이 세개? 위니 나온거에 대해 저는 안족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애기같애 너무 이뻐 보카가 그리고 아 이것도 엽서도 그러면 같으려나 엽서가 세림이랑 정모랑 원진이가 나왔거든요 세림이는 중복이고 태영이가 나왔다 이런 꽃이 있는 스티커? 오늘의 수확물 선시커 유닛 빼고는 아마 미니나 두불인가? 누가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이거 원진이가 있었던가? 이 선시커가 제가 너무 많이 까서 별 가뭄이 없거든요 좀 있던 것 같은데 어 이건 없어 형준이 이거 못 뽑았거든요 제가 형준이가 왔네 이거는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년에 확실하게 한 번의 수확물 한 번의 수확물 이쁘게 오이 한 번의 수확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